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격한 리서치 오늘은 김정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먼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좀 빛이 보이는 건가요? 빛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빛이 있겠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주가가 좀 오르는 걸 수도 있고 업황이 개선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실적이 단계에 좋아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업황이 바닥을 찍었느냐 아니냐. 업황이 바닥을 찍었으면 사실상 이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때가 있고 내려가는 때가 있고 일종의 이제 사이클의 형태를 보이는데 지금이라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이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가가 잘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 한다면은 대형 TV 패널, LCD 패널 이런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쪽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쪽도 바닥을 찍고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같아서요. 제품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분이 TV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노트, 모니터 이 순서로 이제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과연 수요가 좋아지고 있는 게 이 중에 뭐라도 있느냐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보이는 건 아직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이 수요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 중국 등에서 스마트폰 수요가 좋아지지 않아서 맞아요. 연초에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거기 수요에 대한 명확한 개선의 그런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 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패널의 가격입니다. 패널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방에서 TV가 예를 들면 안 팔린다. 그러면 TV가 안 팔리는데 패널이 팔린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TV를 만들기 위해서 TV 업체들이 패널을 사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TV 패널을 사는 그 TV 업체는 뭔가 수요가 있다는 걸 알고 패널을 산 것일 텐데 그러겠죠. 가격이 먼저 오른 게 지금 TV 패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V 쪽에서의 수요 회복 하반기에 나타낼 수 있다. 내지는 TV 패널이 공급 과잉에서 오히려 이제 수요가 많아지는 단계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TV 쪽은 지금 패널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반기에 그러면 더 뭐가 좋아질 거냐라고 본다면 PC 쪽입니다. 그런데 PC 수요도 TV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수요가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TV 패널부터 시작된 디스플레이 패널 전반적인 수급이 점점 더 개선되고 있는 걸 관찰을 하니 PC에 들어가는 패널의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C 업체들 입장에서는 PC용 패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더 살려고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 그 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디스플레이 단에서는 세트 수요가 개선세가 확실히 보이지 않더라도 패널 단에서의 수급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전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망 하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TV 패널에서 가격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PC용 패널에서 가격 상승이 나올 거다. 그런데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린 제품은 대부분 LCD 패널입니다. 그런데 LCD 패널이라는 것은 한국 업체들이 이제 거의 안 만들어요. 중국 업체들이 많이 만들죠. 네. 거의 다 중국 업체들이 만들고 한국은 LCD 패널을 거의 다 발을 뺐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점점 LCD 단에서 회복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OLED에서 회복이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은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회복의 징조가 이제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복의 징조가 보일 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비중이 없는 혹은 이쪽 관련해서 종목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씩 사셔도 된다. 싼 종목 위주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OLED 시장 쪽도 서서히 나아질 수 있다면 OLED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은 투자의 과정은 아니고요. 사이클에 보통 이제 강세 사이클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급 부족 사태가 나오고 그러면서 대부분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 투자의 시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의 시기라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수요가 있다면 투자를 결정할 텐데 미래의 수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투자가 뭔가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다만 그러면 디스플레이 업체를 뭘 사라는 거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전체의 업황이 아직 회복이 나오지 않더라도 당장 하반기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라도 적어도 모멘텀을 받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반기에 수요가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것 중에 OLED 쪽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아이폰 10모델. 그렇죠. 아이폰 10모델이 작년에 워낙 아이폰 쪽 수요가 생각보다는 강세이진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강세라고 보는 의견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작년에 안 바꾼 사람들이 올해는 바꾸겠지라는 그런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스마트폰 OLED 쪽, 특히 애플 쪽 물량에서의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 중에 증가가 매우 높은 확률로 물량 증가가 나올 거라고 보는 것은 LG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는 라인을 하나를 늘렸거든요. 애플 쪽을 위해서.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물량 증가가 나올 거고 거기에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이익이 좋아질 거고 물론 그 패널을 파는 LG 디스플레이의 이익단에서의 개선도 나타나겠죠.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이나 부품,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 혹은 LG 디스플레이가 저평가됐다고 본다면 살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가요?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제가 커버하고 있는 건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향후에 보고서든 뭐든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거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이제 국내에는 제가 커버하고 있는 것 중에 이눅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그 종목 같은 경우는 AGD의 OLED TV 패널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업체예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아이폰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이런 아이디어 하에서 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OLED 시장까지 온기가 퍼졌을 때 그때 사시면 된다. 그 전에 근데 아직까지 거기 가기에는 약간 시간이 남아있으니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다는 관점이고요.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것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2분기에도 좀 안 좋게 보시는 거죠? 네. 2분기도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실적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할 거고 특히 실적이 개선되는 게 안 보인다면 투자자들이 실망의 메모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하반기와 내년까지 이어지는 OLED 시장으로의 온기가 퍼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스토리를 보기 때문에 주가는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싼 밸류에이션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거나 이랬을 때 주가가 빠질 수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사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런 정도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LG 디스플레이 지금 목표 주가를 19,000원을 주셨네요. 네.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 그리고 또 리포트 준비하신 게 포스코 퓨처엠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또 마침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갔잖아요. 네. 오늘의 상승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녹화 방송입니다. 아, 그러네. 녹화 방송. 어제의 상승. 녹화 방송인데 월요일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보는 게 반도체하고 2,000원지가 있으면 2,000원지가 떨어지면 반도체로 수급이 갈 거다. 맞아요. 이런 의견이 많죠.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저번 주에 살짝 좋았다 보니까 2,000원지는 수급이 반도체로 가면 2,000원지가 안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그럼요. 지난 금요일에 특히나 그랬죠. 분위기가 완전 바뀌나 싶었잖아요. 네. 저도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2차전지는 성장 산업이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결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2차전지는 성장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들면 주가는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열지가 있는 산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요일에 2차전지가 일제히 반등한 이유를 성장해서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예를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자료는 갖고 오지 않았지만 저희 쪽 중국 쪽을 보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중국 전기차 수요가 하반기에 좋을 수 있다. 그 부분, 그 부분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조금만 더 해설을 해드리자면 중국은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그러겠죠. 비록 중국하고 우리하고 고객사는 이런 게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소재의 수급이라든지 어떤 소재가 남아돈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 가격 하락이 한국 업체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그런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쪽에 지금 보시면 두 번째로 이게 말씀드릴 건데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최근 반년 동안. 그런데 최근 2주간의 리튬 가격 반등이 빠르게 나타났어요. 그 말은 리튬이라는 2차전지에 들어간 소재 중에 핵심 소재 하나가 공급 과잉이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가격이 지금 반등한다는 거는 공급 과잉이 조금 해소되나?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그 말은 하반기에 전기차 중국 수요 괜찮겠지라는 거하고 합쳐보면 이제 공급 과잉 혹은 실적 악화의 스토리는 하반기에 되면 반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2차전지 밸류체인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여태까지 큰 폭의 상승을 못했다라고 본다면 특정 조급 빼고요. 큰 폭의 상승을 안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혹은 배터리 시장의 수요가 좋아지거나 어떤 소재의 수급이 타이트해지거나 기업의 이익이 좋아졌을 때 그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하반기에 볼 수 있으니 지금 선제적으로 주가 반등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시겠지만 그런 의미의 해석이라고 본다면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소재의 수급이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 있거나 상반기에 너무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 위주의 투자 접근이면 충분히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 실적이 좋아 보이는 게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업체들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업체 하나를 지금 갖고 왔고요. 사실 지금 타픽은 SKI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타픽인가요? 방금 주절주절 말씀을 드렸지만 SKI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여태까지 안 좋았거든요. 실적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자꾸 밀리고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임도 좀 나오면서 분리막, 한국 분리막 업체들이 약간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IRA가 나오고 IRA에 따르면 미국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분리막을 생산해야지 그 분리막을 채택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가 골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는 이제 북미에 투자를 할 거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분리막 시장이 미국 IRA 덕분에 중국이 미국에 진출하기가 어렵게 됐고 그의 반사 수혜로 한국 분리막 업체가 이득을 볼 것이라는 아이디어 하에 SKI 테크놀로지가 다시 재평가 받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동시에 하반기에 실적 개선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도 좋아지고 중국이 안 좋았던 부분은 한국이 메리트 삼아가지고 좀 더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소재들을 봤을 때 양극재를 제외하면 가장 매력적인 소재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를 지금 전체에서는 타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체 타픽을 SKI 테크놀로지로 주셨고 목표 주가를 보니까 지금 8만 6,700원이 어제 종가인데 14만 원까지 유지를 하셨네요. 네, 14만 원이고요. 기본적으로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분리막 업 전체의 구도를 보면 중국 업체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고 한국 업체들은 계속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실적이든 밸류에이션이든 모든 방식으로 안 좋은 SKI 테크놀로지의 악재였는데 중국 업체들이 과거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아했냐고 본다면 거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한 3, 4배 올라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왜 이 기간을 설정을 하냐면 중국 2차 전지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왔거든요. 그동안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SKI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왔으니 지금 반대로 그 업체들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 업체가 IRA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 수혜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중국 업체와 비슷한 주가 흐름이나 밸류에이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하에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거고 이익도 좋아질 거고 주가도 갈 거다라는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나온 주가가 14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목표 주가들보다도 제가 좀 높은 편인데 이유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이런 구도에서 한국이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우위가 확실하게 관찰이 되고 있고 이 종목을 지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네, 서서히 모아가면 되겠네요. 네, 탑픽으로는 SKI 테크놀로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최근에 또 관심이 있으신 종목군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까지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정환 애널리스트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